조선별란사 미국 함께의 침략을 물리친 신미양이요 조선은 고종 3년인 1866년 2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프랑스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신자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처형했습니다. 그해 6월 하순 미국 국적의 범선 서프라이즈호가 한약재를 싣고 청국의 산동 반도에 있는 지프항을 떠나 유쿠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평안도 철산부 선천포선암미에 표착했습니다. 서프라이즈호 선원들이 조선의 구원을 요청하자 철산부사 백락야는 이들을 북경으로 가도록 조치했고 8월 6일에는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남양군묘 도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양선들과의 접촉은 조선의 재하의 위기의식을 심어주었는데 1866년 8월 미국의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에 진입해 평양군민들과 충돌하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문혁들 조선별란사에서 조선별란사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으로 다루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지금까지 바다에만 나타났던 이양선들이 처음으로 강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에 놀라움을 느끼고 이들을 어떻게 물리칠지 논의했습니다. 구관과 대신들은 한편으로 조선인들 사이에서 저들과 호응하는 자들이 있는 여부를 의심했고 동시에 성리학을 바로해서 대항하는 힘으로 삼자고 논의했습니다. 박규수가 제너럴 셔머노를 화공으로 격퇴시킨 상황을 보고하자 조정은 박규수의 공을 치하고 공로가 있는 백락연, 신태정 등에게 가자 했으며 총격에 죽은 평양민들을 위무하는 은전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서양인들을 물리친 것을 천국에 알리기 위해 공문서를 작성해 천국의 예부에 미리 통보했고 척사사상을 강화하고 서양인에 대한 적개심을 고추시켰습니다. 미국의 접근과 조사 고종 3년인 1866년 9월과 10월 초에 프랑스가 침공했을 때 동행했던 신부 리대리 조선인들로부터 서양 선박이 평양에 나타났고 이것이 왕의 아버지, 즉 대원군의 명령에 의해 불타버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 측에 의해 미국 영사센포드에게 전달되어 제너럴 셔머노 승무원의 구성과 이들 중 미국인의 숫자, 이들의 생존 여부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해 12월 천국 주재 미국 공사 버린게임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그해 12월 15일부로 본국 정부에 정식으로 심화를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천국의 총리와 문에도 조선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청측은 이를 거부했고 프랑스와 영국에도 공동 출병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버린게임 공사는 미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미국의 아시아 함대의 사령관 벨제독에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진상조사 및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벨제독은 버린게임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와치세츠호를 지프항해서 조선해역에 급파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했는데 서프라이즈호도 표류했었으며 이들은 조선측에 의해 청으로 돌려보내졌음을 파악했습니다. 슈펠트 함장은 청국 상인 우문태 일행을 대동하고 1867년 1월 21일 주프항을 떠나 조선으로 향했는데 정보를 탐색하고 제너럴 셔머노의 일부 선원들이 생존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한편 조선 조정은 제너럴 셔머노와 자신들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슈펠트 함장은 여러 정황상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에서 침몰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와치세츠호가 돌아온 후 베이징 미국 공사관과 영국 공사관은 조선에 억류된 생존자 가운데 자국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단정하고 천국의 총리 하문에 그들을 조속히 송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청 측은 조선이 천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하나 일체의 법령을 스스로 집행하고 있다며 요구를 완곡히 거절했고 조선 측에는 미국이 생존자를 찾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1868년 4월 7일 쉐난도어호를 파견해 다시 조사를 시도했는데 조선 쪽에서도 쉐난도어호의 출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제너럴 셔머노의 생존자에 대해 관련자인 김자평을 신문한 결과 날조임이 드러났음을 밝히고 청의 일을 알렸습니다. 쉐난도어호의 페비거 함장은 최종적으로 제너럴 셔머노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미국 영사 시워드는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미국 측은 페비거 함장의 보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조선인들이 미국 국기를 모욕한 것은 심각한 일이며 이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워드 영사는 자신의 숙부인 시워드 국무장관에게 강력한 군사력의 과실을 통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조야들 체결에 통상을 개시하며 미국인 조난시 안전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시워드의 후임으로 임명된 피셔 국무장관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피셔 장관은 최종적으로 청국의 중재를 요청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전권을 청국 주재 로우 공사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870년 11월 조선에 파견될 미국 외교사절단의 전권을 부여받은 로우 공사는 청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선이 독립국이라 청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후 로우는 조선 원정군은 상하이 또는 지프에서 출발할 예정이 있며 출항은 다음에 5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북경에 출입 중인 조선 사신을 통해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청을 통해 조선의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 등은 기함 콜로라도 등 5척의 군함의 병력 1230명을 이끌고 나가사키항에 집결했습니다. 5월 12일 로우 공사는 미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출항 시기 및 조선 도착 예정 시기를 전달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미안 유엣 발발 1871년 5월 16일 나가사키항을 떠난 미국 아시아함대는 3일 후인 19일에 조선해역으로 진입해 충청도 해미연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북상을 계속한 미국 함대는 1871년 5월 21일 남양 앞바다에 도착했으며 23일에는 아산만의 이파도 그네로 이동하면서 강화의 협에 이르기까지의 해로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선 측에서도 미군의 침략을 대비해 강화도와 인천의 훈련 도감과 수어청의 군대를 파견하고 화약과 탄환 등 군사 물자를 보급해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조선에서는 관원을 보내 미국의 탐사를 중단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 함대는 6월 1일 강화의 협의 측량을 강행했고 광성진 앞에 들어서 최초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조선 측이 외부의 어떤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 조선이 미국을 얕잡아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돌목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치면서 양자 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되었는데 미군에서는 조선 측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선은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해 양자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노후공사는 재량권을 활용해 강화도의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6월 12일 대규모 한포 사격을 초지진에 집중시켰습니다. 미국 측의 화력은 조선 측을 압도했으며 조선 측은 진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후 미국군은 해군과 해병의 혼성 부대를 이끌고 세계 경로로 초지진에 접근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초지진을 점령한 미군은 북상해 6월 11일 새벽부터 덕진진을 공격했는데 조선군 수비부대는 많은 피해를 입고 대모산 후방으로 퇴각했습니다. 미군은 덕진진에 무혈 입성했고 이후 광성보를 향해 북상했는데 광성보에서는 어제연이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룡천군을 이끌고 도착해 전력을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어제연이 광성보에 도착하자 미국은 광성보를 육상과 해상 양쪽에서 집중폭격했고 조선군은 현저한 화력의 열쇠로 심한 타격을 입은 채 광성돈대로 밀려들어갔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은 일치단결에 끝까지 싸웠으나 전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고 어제연 등 350여 명의 장병들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양군은 율도 백사장에 꽂아둔 장대 끝에 서신을 매달아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노후공사는 양국 간 설림관계를 협의할 수 있도록 국왕 본인의 서신이나 자신과 대등한 지위에 고위관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선 측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승정원 1기 고종 8년 신미 4월 20일 11번째 기사 조선 측이 미국 측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에 교섭을 진행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7월 2일부로 조선 측에 유감을 표명한 뒤 조선의 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적군은 참패의 와중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결사항전 중이다. 패배가 당연히 보이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탈영병도 없다. 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장군의 수작이 아래 일어서고 또 일어선다. 칼과 창이 부러진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 저항한다.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도록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 그러나 군인들의 기강 문제와는 별개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시작부터 실패한 일이기도 했다.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수습해서 후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당시 조선군의 지휘체계가 얼마나 타락하고 해이해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투 중간에 지휘관 자리에 있는 어재연이 전사의 지도력에 부재가 있었고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의 상륙을 허용해 왕실과 직접 연결된 기관인 놀규장각이 탈탈 털린 경험이 있는 조선군 입장에서는 유연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기도 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대사 중에서 조선 조정은 서양인들에 대한 배척 의지를 단호하게 밝히고 척화비에 건립해 박차를 가했는데 어재연은 병조판사로 추중하고 전모란 장병들에게도 벼슬을 추중했으며 남은 차자들을 돌보아 주도록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두 차례의 양요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프랑스와 미국을 물리쳤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입지에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군사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삼군부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군사비의 확충과 중앙군 지방군의 전력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미국 함대의 침략을 물리친 신미양요였습니다.